다 투명하지? 선수 신을 말하고 있어, 영화관. 영화관? 핫도그, 핫도그, 핫도그. 이건 아줌마. 다 먹을거야. 공기빵. 핫도그가 주문을 하네. 이거 먹어라. 나는 라면 먹을래. 떡만둬 라면 먹었어. 싫어. 떡만둬 라면 먹었어. 떡만둬 라면 먹었어. 젓가락질 할 수 있겠나? 젓가락질 할 수 있겠나? 젓가락질. 핫도그에 걸렸을 때. 내가 젓가락질 해줄게. 내가 젓가락질 해줄게. Symfully Nyus пес컷다. 다 stretches 대신 먹었어. 먹는 거 봐, 돌리는 거 봐. 말해 봐. 젓가락질. 저cientcharger LIKE 고춧가루 응 이게 맛있어 민트찌개가 엄마도 내 전에 맛있어? 엄마 와 그럼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진짜 내가 민면이랑 민트찌개만 하면 내 맛을 맛있을 것 같아 나 역시 청송이 나물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청송이 충청해서 그런가 안 될까? 아니야 그렇네 청송은 나물 챙기는 날 좋아하는데 청송이 칠칠맞지는 않고 행동이 칠칠맞지 여름말인가? 청송부터 칠칠맞으면 어떡해 그래? 6시 반만 되나? 그럼 5% 해빈 바지가 아니죠? 5%면 얼마지? 그냥 해봐야 돈 많으면 되겠다 가자 그냥 가자 인생 뭐 있나? 올해는 신혼여행이니까 플렉스 신혼 첫날은 차에서만 있었다 참 즐거웠다 이거 되게 되죠? 네 이거 되게 위에 있는게 되죠? 아 핑크랩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 킹크랩 먹자 한 마리 한 마리는 안 돼? 킹크랩 한 마리는 지금 한 3kg 정도 나가면 3천만원도 더 이쁘잖아 이거 한 마리 하면 네 몇 명? 한 명? 한 두 명? 두 분에서 두 분에서 이게 좀 적은 건데 이러면 두 분에서 귀여운 거 이게 두 킬로마다 가격이 달라요? 네 킬로당 114,000원이에요 그럼 이 작은 거에 하나 해서 두 명이서 먹을까? 많은 거는 많아요 그럼 이거 그렇게 드실까? 많이 드시면 그렇게 드셔도 돼요 아 그러면 남겠다 이거 먹겠다 그럼 이거 두 마리 이거 두 마리로 해드릴까요? 이거 두 마리 하면 돼요 네? 두 명이서 먹을 때 두 마리 하면 돼요 네네네 이거 작은 거라 지금 두 분은 딱 두 분에서 드시면 적당하세요 세ulum 다ieß 로 electromagn 세금 Platform こう 둘 둘 둘 둘 셋 고구멍들 엄청 잘하네. 고구와 돌게 튀김이야? 응. 고구멍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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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건 진짜 좋아해. 너 뭐야 이게? 깜짝이야. 한번 먹어봐봐. 너네네네네네네네. 고구멍들. 내가 먹어보고 안 비누면 먹을래. 진짜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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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맛있는 게 많아? 나도. 아니. 맛있는데. 으응 옛날에는 회는 진짜 이걸로 초장 맛을 먹었어 회를 초장 맛으로 먹는다고 옛날에 오빠이랑 만나고 원래 막 이렇게 띄웠지? 응 회를 초장에 먹는 것은 마보같은 짓이야 나는 회를 초장에 먹었어 초장 완전 찍어서 초장 맛으로 먹었어 마보같은 짓이란 걸 깨달았지? 내가 이거 발라줄 수 있으면 발라줄게 내가 못 발라 뼈 아니야? 뼈트에 먹어? 빠르게 잡아? 아니 약간 없는데? 꽝이 좀 얇아서 그냥 먹어 가운데 끼면 볼거면 돼 아 진짜? 맛있겠어요? 하나 달려줄까? 또 집게 먹어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먹어? 우리 이거 진원여행 어 외국 먹다는 바람이 네 와 여기 와보자 이거 와보고 진짜 고관 같다 우와 땡큐 이거 먹으니까 크래미가 되게 잘 만들었다 아 진짜? 응 나도 항상 대게 같은 거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야 끝 이거 먹을래? 네 오빠야 먹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일단 가서 나중에 칵테일 이런 데 있으면 너 나 뭐 할 꿀? 그런 거라도 여기서 오빠이랑 같이 먹을까 싶었는데 난 이미 오빠 술 못 먹을 걸 생각하고 왔어 저런 그렇게 나쁜 생각을? 우린 술 없어도 잘 놀잖아 우리 둘이 텐션이 잘 맞는 건가 아니면 못 배가 맞춰서 오빠는 원래 이런 텐션이 아니야? 그럼? 네가 너무 꼭지지 정말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진지하게? 응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는데 네가 좀 먹자 힘들겠네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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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데 맛있네 아직 달궈 수준이야 나 투명하지? 고음살 고음살 언니 나는 이렇게 터먹는 게 좋아서 일부러 이렇게 맛있어 아까 줬잖아 아까 줬잖아 이 다음번째 이 다음번째 Essential 그는 오빠 이거로 만든 게 말이에요 정말 맛있어 나한테 말해라 주문한 씨 고음살 고음살 나 아기 때 엄마가 진짜 많이 해줘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 그걸로 하는 게 맞아 원래? 응 이거 양도수는 거 이거 봐 맞지? 맛있어 응 가봐보면 아까 꿈이 있어 콩가비가 아니라 아니 요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니 시골 놈이라 생각난 거지 아 일명 서울촌놈 같은 창원촌놈? 저도 못 봤다더니만 네 그럴 줄 알았다 많이 먹어? 이거 먹으러 올 때는 자주 못 먹기 때문에 계속 서태이 먹었어 지하가 좋을까? 글쎄 로빈 어디지? 어? 그러게 네 여기 되는 거 아닌가? 리조트에 호텔이 있던데 안 만나 아닌가? 이 길 따라 좀 더 들어가야 된다 옆에 건물인가 봐 고기 한 명 진짜로 다시 뺏어버렸나 멀어 이아서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여기가? 스프이 가로비 같은데 신기하다 이번엔 신혼나행 차스 박디인데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예쁘다 오빠야 기분이 어때? 좋습니다 신혼여행인데? 너무 예쁘다 여기가 그렇게 예쁘다던데 확실히 외관은 예쁘게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언니야 괜찮아 오빠야 무거우니까 괜찮아 내가 끌게 난 힘이 세거든 우리 오빠 핫다워 구워서 지금 못 굴어 핫다워 굽기 장인 몇 층이라고? 20층 2층? 우와 끝 정말 걷지 못해 타는 등록이긴 한데 에레기 가자 2,4,4 맞지? 여긴가 봐 짜잔 우리 밖에 나가? 구경하자 밖에? 여기 정책장 있는거 없나? 저기 있네 책장 아니야 소로홍때들 없나 보다 양념여행을 챙겨가볼다 응 오션플레이 안해 선셋시네마를 하고 있어 영화관 지경아가? 지경아가? 결정하자! 나갈래? 갈래? 가위가위로 하자 난 오빠에 반대할게 오빠 뭐할래? 난 나감 그럼 나는 짐 니가 이기면 이다 니가 이기면 쉬는거고 내가 이기면 나간다 바위바위뽀 쉬는거지? 그럼 쉬러가자 그럼 내일 뭐할지 정할까? 더 알차게 놀기위해 어때? 내가 양양 가이드북도 챙겨왔어 양양여행 남양양 남양양여행 남양양여행 잘하지 남양양여행 남양양 잘 들어오면 나무 맞아 남양양여행 양양양 양양양 남양양 오빠야 남양양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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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양양양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